10분 남았다. 어차피 인생은 시험이다. 어차피 인생은 시험이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중간 보탈을 다시 보겠습니다.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 명씩 주게 됩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5, 4, 5 다 불렀어. 5분밖에 안 남았어요. 5, 4, 5 다 불렀어. 어떤 놈이 이런 미크스 사람아! 등수대로 죽고 있어. 다음 날. 왜 이러시나요! 악! Goth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